수현 수현 너 어디에드 거 할거야 남아서 좀 봐야죠 추석 때 남아서 좀 봐야죠 주말해 남아서 좀 봐야죠 이야.. 재밌겠다 성격은 뭐가 싶었냐? 난 뭐 등산으로 등산 어딜가 남한산서 터치 10월 3일 개봉하는 남한산서 저도 나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 정말 키인데요 영화 남한산서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여주십쇼 감사합니다 니가 나한테 형은 뭐 하실건데 형은 뭐 하실건데 형은 뭐 하실건데 나 왜 동산이나 하려고 안 드려요 나도 안 돼 이번 연휴 누구보다도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 보내시길 바랍니다 형님이 여러분들 모두 저그만한게 좀 남산서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보내세요 자 시작 많이 물어봐주시고요 추석 명절 추석 명절 긴 연휴 여러분 추석 명절 긴 연휴 아 이렇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번이 연휴 참 긴데 남한산서원도 꼭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 남한산 긴 연휴 너무 아무것도 아닌가지고 남한산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일 낫다 자연스럽고 이정도 오늘 틀리는게 그렇죠 이거는 개런티 얼마 받기로 했는데 꼽자 아 eleven 우리 우리 찾아라 우리 그 이 이 이 이 tag